에코프로 그룹이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 GM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에코프로는 그룹에서 리사이클을 전담하는 에코프로 CNG와 중국 GM이 다음 달 중순부터 기술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회 에코프로 CNG 대표와 기술진 20여 명은 GM 본사 방문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앞서 GM은 2019년 리사이클 사업 관련 기술을 에코프로 CNG에 적극 이전해주면서 설립 초기 에코프로 CNG 기술 확보 힘을 보탰습니다. 또 에코프로는 GM과 인도네시아에 양극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